선거마다 달라지는 선거법, 이번에는 온라인에서의 제약은 크게 완화돼 투표 당일까지도 제한적 선거운동이 가득해졌습니다. 그런데 오프라인은 사적이 달라 주의하셔야겠는데요. 이재욱 기자입니다. 선거 당일 SNS를 도배하는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소 인증샷. 엄지나 V자 등 특정 기호를 연상하게 하는 어떤 손동작도 이제는 가능합니다. 투표 당일 SNS 등 온라인 상에서 선거운동이 일부 허용된 데 따른 것입니다. 사진이나 동영상과 함께 노골적인 지지 등의 메시지도 게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. 전자우편 그리고 문자메시지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그런 경우에는 선거일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이번 법이 개정됐습니다. 그런데 같은 메시지라도 오프라인이면 얘기가 다릅니다. 투표 당일은 물론 선거운동 기간 플래카드나 피켓에 담아 개시하거나 집회 등의 공공장소에서 발언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정권 퇴진은 되지만 정권 교체는 안 되는 등 단어 하나에 합법과 불법을 오갑니다. 선거운동 기간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 조항은 여전한데 시대 변화와 정치권의 유불리에 따라 주관적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뿐이라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. 자기들의 지지가 높아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또 반대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또 반대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당리당락적인 요구가 많이 작용하지 않는다. 이 같은 변화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부터 적용됩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